빅스파이더 프로게이머 전용 극 슬라이딩 패드입니다. 극 슬라이딩 패드. 왜 극 슬라이딩 패드냐? 일반 패드보다 이게 위에 코팅된 두께가 더 두꺼워요. 그래서 위에가 무광 코팅으로 엄청 두껍게 널려있는 느낌입니다. 그러면 왜 슬라이딩인지 이렇게 밀면 이렇게 부드럽게 갑니다.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부드럽게 가요. 논슬립으로. 이거 아주 편합니다. 아주 편해요. 이게 원래 장패드 오래 쓰면 위에 거칠거칠하고 그런데 이거는 두껍게 코팅이 돼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. 슝 슝 아주 편합니다. 그리고 이게 두껍게 코팅 돼가지고 이렇게 포인트가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잘 됩니다. 추천해요.